빨리 가 빨리 가 없애버려 내 앞이 있어 내 앞이 있어 아 찬장 잡아 잡아 뭐해 됐어 다 잡았어 나 죽었어 죽었어 음 뭐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아깝다 야 그 프라이팬 챙기고 프라이팬 챙기죠 어 그 뚝배기 좀 바꾸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음 레벨 2야 사이팬 챙기고 음 탄 다 먹었지 탄 먹었지 치료템도 다 먹고 치료템 저거 다 가져가 저거 저거 두번씩 얘기하지 마 다 두번씩 얘기해 뭐든 말을 아니 내꺼 분명 안 가져갔을 거야 저거 의료 키트 저거 에너지들은 그때 다섯 개나 있었는데 챙겨서 챙겨서 다 챙겨서 오케이 어 필요템 좀 많이 챙겨야 돼 그래서 프라이팬 챙기고 음 프라이팬 챙기고 뭐 좀 챙기고 아들 치유킹도 챙겨